리데나가 샀는데 시간이 좀 있으면 작업을 해 주겠는데 일단 오일이 좀 300키로 가야 되니까 일단 오일이라도 저렴한 걸로 한 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리데나가 C로 터졌어요 제네서스 BH 08년식 08년식 맞죠 08년식인데 청주에서 왔어 청주 그 왜 왜 미션으로 교환하니 근데 미션을 토털코치로 교환한 지 며칠 됐다고요 한 달? 한 3,000키로? 3,000키로 탔대요 근데 우리집에 와서 순정품으로 교환해 달래 왜? 왜? 할 필요 없어 아무리 그래도 토털코치 오일이라도 그 동호회 차주분께서 동호회 계시는데 동호회 업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순정품을 넣어야 고장이 안 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오일 값이 15,900원이야 1리터당 그걸 넣으면 고장 안 나고 그러면 저거 토털코치나 제가 갖고는 발버린이나 지크 넣으면 고장 나요 아 절대 그러지도 않아 제발 좀 그러지 마 오히려 제때 제때 안 가니까 그렇지 제때 제때 안 가니까 오히려 미션을 안 가니까 그렇지 고장이 나지 아 갈았는데 3,000키로 만에 동호회에서 그 저 뭐야 갈으라고 순정품 갈아야 된다고 그래서 충주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건 아니잖아 진짜 그리고 내가 제가 저 뭐야 장사꾼 거기 있으면 저도 갈아 했겠죠 어쨌든 수산값 방법으로 아 순정품 갈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진 않는데 토털코치에서도 그렇게 안 만들고 발버린에서도 그렇게 안 만들고 지크에서도 그렇게 안 만들어요 아이신 미션이라고 아이신 전동 미션을 넣으면 좋긴 좋겠죠 근데 멀티 요즘 멀티노도 전혀 문제 없어요 저 베라쿠르 그래마이노도 뭐 베라쿠르 차장들 사장 차주분들 와가지고 내한테 뭐 노발대발 내야지 아니야 그건 진짜 그건 아니야 제발 좀 그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뭐 보니까 저 미션 오일은 그냥 지껏 써셔도 되고 한 4만 킬로 5만 킬로 타셔도 되고 그때 다시 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떼오는 보니까 이게 지금 300킬로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데 오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건 교환하도록 싼 걸로 기본 제일 기본적으로 싼 걸로 교환하고 청주 가셔가지고 리데나 교환하고 좀 괜찮은 걸로 넣으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그거 하고 출구합니다 그 이상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차는 깨끗해요 2008년식이니까 워터펌프하고 제네레이터 이런 것들 시간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시간이 되면 교환하시면 될 거 7월달 오시나요 7월달 아이고 300킬로 타고 아무튼 뭐 이까지 믿고 오셨으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뭘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네 일단 이것만 교환하고 또 가셔야 됩니다 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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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 참고 jak 도착 문화 Deutsche 아 그래도 한번 갈았긴 갈았네 아 그래요? rätt 음 으 안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우! 냄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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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! 제일 싫다, 해ushi 내 냄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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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